갑시다 그렇게 하면 안되지! 뭐야 이거 뭐야! 빙빙 돌아가는 어 어 어 계속 뱅뱅 돌리면 어떡해요 아니 안 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지? 아니 안 죽어도 되는 거면은 그냥 제자리에서 가만히 서있죠 아니 제자리에 서있으면 죽잖아요 그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요 어 뭐야 제가 가리고 있어요 아 뭐임 지우샘 자 달채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예전부터 친하게 지내셨던 지인분이시구요 어 약간 자기소개 같은 거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체리나라에서 온 공주님 힘이 삼아 달채솜이라고 하고요 와 웹꼬가지 키퍼 아이돌을 희망하고 있기에 지구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체리나라의 공주님이시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눈은 다치셨나요? 아 여기 와가지고 신발물을 접해서 멋있어 보이더라구요 아 멋있어 아 패션이에요? 왜 접해도 그런 문물을 접하셨어요? 그런 문물이라뇨? 그냥 스탑 주기병 왜 스탑 주기병이야 애니메이션 같은 거 많이 보셨나보다 혹시 안에 써클렌즈 같은 것도 끼고 있나요? 아 됐다 어 뭐야 의외로 평범한 눈이라서 실망 사료난 같은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 이분이랑 같이 게임을 하나 할 건데 협동 게임이구요 우정 파괴류 게임입니다 저희 근데 파괴류 우정은 있나요? 자 하나 시간 유튜브 트위치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 해볼 게임은 바로 캔트 드라이브 디스라는 게임입니다 2인용 게임이구요 한 명은 자동차를 운전해야 되구요 다른 한 명은 그 차가 가기 위한 길을 실시간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거 유의하셔야 돼요 이분이 게임을 개못해요 뭐라? 일단 롤티어 브론즈 아니 롤러 안하잖아요 제가 이거 뭐야 게임 오브 드론 얀데레 아니 뭐야 이거 야데지? 저걸 얀데레라고 읽었다고? 일단 직진 일단 직진 아니 너무 빨라요 근데 자동차 너무 빨라요 나이스 어디가요 어디가 일단 제가 깔면서 어디로 가야될지 지시를 해볼게요 그럼 쭉 직진 쭉 직진 어라? 망한 거 같아요 아니 뭐 아니 뭐 아 이게 앞으로 안 가면은 이제 차가 점점 빨개지면서 터지는구나 자 장애물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왼쪽으로 가셔야 돼요 왼쪽으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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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 직진 쭉 직진 벽 끝 뚫어요 그냥 물을 잠수 아 모르겠다 그냥 아니 중간에 물 빠지니까 앞이 안보였어요 저도 안보여요 문제는 나도 안보이네 자 그러면은 역할 전환해서 제가 운전을 한번 해볼게요 어 네 갑시다 우회전 저기요 근데 어떻게 짓는지는 말씀해주세요 브리핑을 하시면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아니 그게 뭐야 이거 뭐야 빙빙 돌아가는 뭐야 뭐야 새길이다 아 이거 근데 랜덤이에요 나오는 거 아니 니마 랜덤이에요 랜덤이에요 랜덤이 아 이거 오마카세에요 길 무조건 주는대로 만들어야 돼요 일자길이 안나왔는데 오케이요 그럼 아니 그니까 오른쪽 왼쪽 해가지고 점점 앞으로 가게 만들면 되죠 계속 뱅뱅 돌리면 어떡해요 아니 안죽으면 되는거 아니에요 뭐지 아니 안죽어도 되는거면은 그냥 제자리에서 가만히 서있죠 아니 제자리에 서있으면 죽잖아요 그니까 이게 뱅뱅 돌려도 똑같아요 아유 아 피 안보여요 아 빨리 만들어 아 아 여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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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요쪽으로 가 요쪽으로 됐어 됐어 계속 계속 계속해 계속해 아니 어디야 어디 만들었어 아니 뭐야 이거 왜 반대야 이거 어어 어어 빨리 아야 아씨 오늘 오늘 목표 2천점 집이 못가요 퇴근 못해요 2천점 하셔야 유튜브 올리고 퇴근도 하실 수 있어요 자 오른쪽 갔다 다시 왼쪽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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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맨 직진맨 오예 와 야 이거 미쳤어 잠깐만 아아니아니 오오오 앞에 안개 조심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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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직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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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긴 유턴이야 안 보여 안 돼 아이고 900점 아 이거 2천점 되겠네 금방 되겠는데 그리고 좀 본인 생각하는 것보다 좀 천천히 가도 돼요 지금 풀악셀 밟고 계시는데 앞에 생기시는 거 보고 천천히 가셔도 돼요 야 이거 에바지 주저나가는 거 에휴 저 줘봐요 운전대 줘봐요 간다 아 죄송해요 아니 복수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시면 아니 왜 뒤로 가요 앞으로 가야 점수가 오른다고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거기 아니에요 제 사회벽에 걸렸잖아요 거기 아니에요 그거 나 알아요 나도 가자 그 다음은 오 굿 이거 빨리 줘야 돼 빨리 줘야 돼 부스터 있어 나 갈린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니요 앞으로 가면 되잖아 거의 반대쪽이에요 앞이 어디야 다 막힐잖아 사방에 다음 주세요 다음 주세요 제발 주세요 제발 어머 나는 깔아줬어 1200점 간 것도 신기하네 잘했다 나 저 뻔뻔한 거 봐 그 와중에 거리 444네 진짜 죽을 뻔했는데 이걸 이렇게 숫자로 표현해 주시네 이거 이제 보니까 내가 그냥 오른쪽 화면을 보면서 가는 게 나을 거 같아 훨씬 편한데 저거 한 박자 떼야 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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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점프대라서 이러면 제가 사원의 벽으로 날라가요 좋다 좋다 그렇지 오고 쇼쇼쇼 쇼쇼쇼 근데 왜 그 다음을 비워놓는 점프대는 무조건 그 다다음 칸에다가 바닥을 놔둬야 되더라고요 롤에서 CS를 먹어야 된다니까 막타까지 다 먹기는 조금 힘들지도 이러면 아 이거 게임 규칙이 그렇다고요 어? 잠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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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아우 아우 뜨거 아우 뜨거 아 뜨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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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래 내가 길 깔면서 매기는 그림으로 영상 뽑을라 했는데 운전을 무조건 내가 할 수 밖에 없는 게임이 진행 뭐예요? 앞에 뭐 있는데 오오 로드롤러다 미친 미친 이거 뭐야 아 죄송 어 안 돼 어 뭐야 와중에 할 때마다 계속 갱신이 되는게 신기하네 아 성장형 아이돌 근데 왜 하필 K-POP이 하고 싶었어요 K-POP이 멋지니 K-POP 입문곡이 뭐예요 딱 하나만 고르기 너무 좋아 아아 잠시만 왼쪽으로 가진 그럼 K-POP 곡이면은 왼쪽으로 가진 왼쪽으로 가진 아이돌 노래 그쪽인가 쭈웅 야구 어 어 이건 안되겠다 어 아유 뭐야 아니야 저희 대화하지 말아 멀태 안 돼요? 어 잠깐만 이게 아닌데 저기요? 이건 그냥 단으로 갈라져서 죽으라는 거죠 저거 아니 어디가 너 어디가 다른데면 길이 있잖아요 어 이거는 아 진짜 길을 길을 길 개어렵다 오케이 오케이 알아서 가 이런 느낌으로 가시네 아니요 어 어 어 어 이건 또 뭐야 유아프레스 뭐야 이거 어머어머 위기 1발 어 와 아니 다이슨 손님 개잘살렸는데 한번 역할 한번만 바꿔봅시다 아 오케이 제가 지워볼게요 느긋하게 해요 느긋하게 마음 편하게 어 이제 길 개좋아 개좋게 깔려 나이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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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아 이거 진짜 안 좋은데 그런데 아 잠깐만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확실한 건 있어요 길 까는 사람이 훨씬 재밌음 아 그냥 막 막 막 가시는 거죠 지금 알아서 살아봐라 뭐 그런건가요 이게 다 너를 위한 시련이다 이정도 시련도 이겨내지 못한다면 아버지 원수를 갚을 수 없어 아이고 잘가라 여기까지였군 결국 하지만 하이스코어죠? 곧 퇴근이야 고생했어요 이제 운전대 저 주세요 재밌었다 힐링했으니까 이제 제가 해야겠어요 아 이게 롤 잘하는 사람이 잘하네 이거 맵 리딩을 해야 돼요 약간 오른쪽을 미니맵이라고 생각해야 돼 안녕 조심해 갑시다 갑시다 아이고 안 돼 아이고 방제턱이 아 까비 와 2천 넘었어 우리 아 퇴근이야 퇴근 안녕히 계세요 아니 세상에 6시에 퇴근이라고 바로 6시에 퇴근하려고 하신다 아 진짜 꼰대 꼰대 가자 이거 못 참아 풀악셀 한 번 더 아파 아파 그곳에선 행복하려 무거워 에코 왜 키는 건데요 정성들여 매기시네 잠시만 후진하면서 시간을 벌었다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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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대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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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로 많이 부르는 거 10시간인가 노래방송을 10시간 동안 한다고요? 네 저도 가끔 편집하면서 틀어놓고 들어요 아 그래요 음습하네요 아 지금 듣방 하는 사람들은 다 음습하다 음습하죠 왜 채팅 안 쳐 공개적으로 나를 칭찬해 원래 대부분은 채팅 안 치고 보는 거예요 어? 우리 랭크인 됐어요 아니 뭐야 신발 달치손님이 나보다 랭킹 높아 제가 좀 더 잘했다는 게 판명이 낫네요 저한테 게임 못 한다고 그렇게 구박을 하더니 아니 점수가 똑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일단은 준비한 거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마피스 마피스